너의 고양이라는 착각하지 말걸 고양이의 너일 뿐 제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은요 드럼, 기타, 베이스, 건반악기, 프로그래밍까지 음악적인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고요 작곡 작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만난 1999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로 한결같은 성실함과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어졌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김상원군의 가장 특별한 가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맨 오른쪽에 계신 건반치신 한지연씨인데요 이분은 정말 솔직히 저희 네명이 너무나도 좋아하는게 다 다른데 서로 좋아하는 것만 각자 우기고 작업을 했다면 아마 저희는 앨범을 내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방황하는 저희들을 음악적으로 잘 이끌어주고 감독해준 W&Wale의 음악감독이신 한지연씨 건반도 같이 하고 계시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 옆에 계신 아리따운 아가씨를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보시다 알겠지만 제가 뒤로 갔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너무 작아서 얼굴도 작고 가느다란 팔뚝과 손목 허리도 굉장히 얇고요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여리여리한 몸매임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할 때 보면 목소리가 정말 이름이 Wale 고래같아요 그렇게 우렁찬 목소리를 뽑아내주는데요 같은 팀이면서도 항상 이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희는 감동을 받잖아요 여러분도 이 목소리에 큰 퍽 빠져드셔야 됩니다 우리 Wale 양속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방금 한지연 오빠께서 날씬한 몸매인데 노래는 고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점점 몸매도 고래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쫓기로 가리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분은요 저희 W팀의 리더이신 배영준 선생님이신데요 제가 오빠라고 불러드리길 가장 원하시지만 전 그래도 끝까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W&Wale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항상 자상함으로 우리의 모난 구석들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는 우리 모두의 오빠이신 배영준 선생님 저 참 대단한 사람이었군요 저는 몰랐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반승út 살려주세요 반승 devastating 반승 반승 감사합니다.